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콜롬비아 일곱 형제들의 다섯 번째 지역관정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방문하러 방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서 우리와 함께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생전 느껴보지 못하였던 공포로 가득 찼으며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구세주의 신분에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장소로 갈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언제나 요노기 지옥이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주님은 저에게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지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의 모든 마귀들은 어느 것도 주님의 고루간 임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숨으려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을 알자 더욱더 크게 절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직 한 분만이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때늦은 희망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님과 함께 걸어서 가늠한 자들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시고는 완전히 불에 휩싸인 어느 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완전히 알몸인 것을 보았고 그녀의 몸 전체를 볼 수 있었으며 그녀의 몸은 몹시 더러웠고 고약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모두 뒤엉키고 헝클어졌으며 그녀의 몸에 노란색이 섞인 녹색 진흙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눈동자가 없었고 입술은 조각조각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귀가 있던 부분에는 귀는 떨어져 나가고 단지 구멍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불에 타서 수처럼 변해버린 뼈가 보였으며 그 손으로 그녀는 얼굴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살점들을 잡아다가 다시 붙여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을 다시 붙여넣는 것은 그녀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녀는 몸을 뒤흔들면서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울부짖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벌레들이 있었고 그녀의 팔에는 하나의 뱀에게 감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굉장히 두꺼웠고 그 몸에 가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숫자 666이 낙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그녀의 가슴에 알 수 없는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금속판을 붙이고 있었는데 이 금속판은 전혀 불에 타지도 녹지도 않았습니다. 그 금속판에는 낯선 언어로 무언가가 씌워져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저는 가늠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시며 다음과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엘레나야 너는 왜 이곳에 와 있느냐 그녀는 참을 수 없이 격렬한 고통에 몸을 비비틀면서 주님께 자신은 가늠죄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 구했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에게 그녀의 죽는 순간에 대한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 중 한 명과 섹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같이 살고 있던 남자가 여행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출장에서 돌아와서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부엌으로 가서 큰 칼을 가져다가 엘레나의 등에 찔러넣었습니다. 그녀는 죽었고 이 지옥으로 그녀가 죽었을 당시와 똑같이 벌거벗은 알몸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여전히 그 큰 칼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이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을 유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옥에 온 지 이미 7년이 되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살아 생전의 모든 일과 죽음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 생전 누군가가 다가와 그녀에게 오지 예수님만이 그녀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전도하려 했던 일도 기억했는데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처럼 이제는 후회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가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고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마치자 하염이 그녀를 뒤덮여 버렸고 저희들은 더 이상 그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살이 불타는 소리와 공포스럽고 끔찍한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의 지옥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23살의 젊은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불길 속에서 허리까지 잠겨서 떠있었고 그에게 666 숫자가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또한 가슴에 금속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는 평범했기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을 보자 자신의 팔을 예수님을 향해 뻗으면서 자비를 예원하였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희는 그 금속판에 쓰여진 저는 평범했기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라는 구절을 읽고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이 평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앤드루야, 어찌하여 너는 이곳에 와 있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예수님, 제가 지상에 있을 때 저는 살인과 도적질만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곁도로 결코 다가가지 못했었습니다. 앤드루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죄들의 가정치를 매기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기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앤드루는 살아생겐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가졌었겠지만 결코 주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였습니다. 거대한 하염이 곧 이 남자를 뒤덮였고 두 번 다시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저 멀리서 마치 덩어리들 같은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희는 그것이 그 순간에도 지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지 않고 지금 막 죽은 사람들 그들의 속속들이 지옥으로 도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한 젊은 남자를 보았는데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 그 얘기로 달려들어 그의 몸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몸은 벌레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고함쳤습니다. 안 돼! 이게 뭐야! 그만해! 난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그만하라고! 이건 꿈이야!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채로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귀들은 그 남자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계속 그의 몸에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런 후에 666 숫자가 그의 이마에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그가 지옥에 온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알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가 이곳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이 모든 영혼들의 가해지는 고통들이 심판의 그날에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날 이전에 지금 여기서도 이들이 이런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고통들을 겪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심판날 이후에 이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통받고 벌받기 위해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단 1초라도 주우니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혀를 엮시기 위해 한 방울의 물을 갈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영생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곳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현재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두 살아계십니다. 지금 해결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콜롬비아 일곱 형제들의 다섯 번째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